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에서는 왕을 가독부, 성왕 또는 귀하라고도 부른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, 그죠? 왕의 명령은 교라고 한대, 모르겠어. 주요 관청으로는 선조성, 정당성 슬슬 들어본 것 같아요, 그죠? 그리고 가해 땅에는 오경 15부 62주가 있다. 어디예요? 그렇죠.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. 발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 6부제로 운영이 되었죠, 그죠? 그래서 선조성, 정당성 이렇게 있었더라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? 문화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. 여기에 관련된 걸로 옳은 걸 골라오자. 골품제를 운영하였다. 발해가요? 아니겠죠? 골품제는 신라에만 있었던 아주 독특하고 폐쇄적인 신분제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주자감을 설립하였다. 그렇죠. 우리가 발해하면 유학 교육기관인 주자감이 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. 국자감은 어디 있나요? 그렇죠. 고려에 있었고요. 국학은요? 통일신라에 있었습니다. 나라별로 이렇게 유학 교육기관의 이름이 조금씩 명칭이 다르잖아요.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수원화성, 우리 누구예요? 조선의 정조요. 기억해 주시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던 건 고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? 대한제국식이고요. 향부곡소를 설치하였다. 고려에 있었던 특수행정구역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따라서 옳은 거 골라주신다면 2번이 되겠죠? 이렇게 발해를 볼 수 있는 특징들이 나와져 있었습니다. 2번 주자감 설립하였다.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